지금 출근했어? 응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어요 로이저가 158이래 답 얘기는 할게 없고 좋은 친구야 우리 좋은 친구야 진짜로 아이고 뭐가지야 또 100개를 요즘 와이프때문에 많이 쪼이지 않냐 아이고 200개째 어어 어어 와이프때문에 많이 쪼일텐데 어어 가지야 어어 어어 가지야 고맙다 어어 600개째 어어 가지야 너무 고마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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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개째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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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과자 고맙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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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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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뒷도발 선생님 뒷도발 그거 안줄 수 있는데 뭐 하하... 뉴로핀씨 형이 딱 카정을 갔거나 아니면은 딱 미드로밍을 갔을때요? 사려야되는건데 이거 당연한건데 또 사네 이새끼 잡았나오는데 시스트샷 몇개야 지금 어우 체리 생각보다 별로 없네 누루핀은 채팅보면서 하지마라 알았지 네 누루핀이 관종끼가 쎄가지구 채팅조나보면서 해 아 그거 많이 안봐요 존나많이봐 내가 알아 걱정하지마시오 야 그런걸 하지마요 얘들아 안좋은거에요 야 불러 빨리 흔들어 이런거 하지마 니가 안되네 야 그냥 다담아만 아니야 아 이연판 럭슨 그래도 씨앗이 좀 잘먹는다 야 투패 선 아이온이가 좀 나왔네 야 이 씨앗 아람아 와 둘다 극협이네 아 저 100퍼 킬 인디 맞으면 아 아 럭스님 속법 그 말 못 맞추면 어떡해요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진짜 너무하네 카카오톡 자 잘해 도와세지마라 요거 오이 지세껌 형님 아이고 가지가 또 천개를 아니 백개를 아이고 어어 야 가지가 너무 유리하는 거 아니냐 조심해 거 뒤로랑 뻔해서 그거 자 이거 잠깐만 갈게 어이 가지야 또 뺄게 어어? 어어? 살았냐? 어어 또 뺄게 야 가지야 아우야 어이구야 어 야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어? 오늘 눈 무리하는거 아니여? 어어? 야 무리하는거 아니냐? 어어? 어어? 아이고 가지야 야 야 가지야 기척게 야 가지야 왜그래 오늘 왜이렇게 무리하는겨 어 가지야 고맙다 아 야 고맙다 아 형 다시 올라가면 바로 보자 아하 참 이거 또 많이 무리하네 가지 그 장가까지 갔는디 어? 와이프한테 진짜 허락맞기도 힘들텐디 이번에 돈 좀 빼돌려는갑네 어? 고맙다 가지야 진짜 고마워 아아 아 진짜? 자지도 자지도 인생 폈지 진짜로 어디갖고 어디갖냐 어디갖냐 아 진짜 고맙다 가지야 아니 가지않나 이런거 좀 주저줘야되는데 어 아 아 넵 아 특패 미드가기 힘든게 특패 이 세기 첫 미명대가 발랐어 이 세기 완전 보폐여가지고 각을 안주겠다 이거지 갱가가 절대로 어떤 마인드인지 알아 저 새끼가 아니 손 6립이면 좀 들어가라 인간적으로 슈팔 진짜 뭐야 슈팔 어우 세주한테 깜놀했네 야 세주 군맛으면 좋댓뻔했다 야 이거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사실 그냥 빨리 왔다 보충에 있었는데 무비군을 피했어 진짜로 샹궁 뭐하냐 근데 샹궁인지 하라고 했지 샹궁 뭐하냐 샹궁 뭐하냐 진짜 왜 이렇게나 샹궁이었으면 내가 달려가서 역광각 때리는 각인데 잘하자 진짜 저렴해서 실력들이 저렴하지만 신기형 아이디 정주 먹었어 지금 정주 먹었기 펼치 보조기다 아이가 이런거 플래시라드 좀 빼자 아이가 무슨 색은 되잖아 어떻게 된건가 야 좇됐다 아 어떻게든 이이콜 할랭니다 야 그건 좀 아닌거같은데 못잡아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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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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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페 궁에 방금 역강간 지대로 나오고 트페 3킬이오 지금 아, 죽대네 지금 우리 완전 휘둘리고 있어 지금 트페 지금 거의 보폐급 날아다니고 있고 세즈 터뜨리고 있고 지금 아, 진짜 미안해 아, 트페 잘한다 이번판은 시작해서 가야겠다, 이번판은 간다 자, 이번판은 갈게요 여러분들 가야될 것 같아요 트페 잘하네요, 보니까 트페 잘하네 4킬? 이번판은 가야될 것 같아 곤단의 마법에 내가 간다 이 새끼 각을 안줘 민병되어가지고 이 새끼가 자, 나는 아예 그럼 미드에 한번 살짝 비춰주고 여탱 갈게요, 여탱 가야될 것 같아 여럿 요킹을 잘 취소 싹먹어다 이 새끼 하다 아 이새끼 한라를 참았어 진짜 위니언 타고 와드 방어 해가지고 도져볼라 했는데 세주보여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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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다가 질거같아가지고 뺏어네 세주보여오키 세주보여오키 싸우다가 질거같아가지고 뺏어네 나 살수 있겠냐? well 카드 없다 다행이다 아 ो 이거 최악인데 야 방어거리를 좀 줘라 야 다운해봐 이거 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세지판이 좀 느리다 이거 아이 원래 택배가 저렇게 좀 잘 컸어 너는 이 게임 내가 푼다 아씨 미쳤나 고차도 많이 심하다 분단의 방패에다가 솔라리에다가 터지는데 어 럭스 지금 거기까지 쓴 데 아닌데 리치벤이라 존나 빨리 터지는데 아 끄읍 카카 카카 어디로 가야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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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패인데 ㅅㅂ 어디야 또 또 못가지? 야 ㅅㅂ 투패 잘하네 안그러냐? 네 투패가 잘해요 어 네 오가지야 투패만 좀 인지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없는거같아 와드 없는거같아 긁어봐 한번 와드 긁어봐 와드 없는거 같아요 나 도둑이 있잖아 지금 와드인가? 와딩일텐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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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아니야 아니야 긁어봐 긁어봐 3 7 4 4 2 dat 2 2 2 아이씨 어?어? 또 죽어! 거다가 길 가다가 죽으면 약간 노담인데? 허허허허우 이거는 럭스의 공사공이 너무나 심각한데 지금 특별히 7킬이오 얘들아 오늘 형 난판 안했지? 좀 헬페드 는거 같은데 럭스님 헌템 보고 있죠? 좀 차려라 진짜 역세야 돈 많을때 좀 차려라 와 슈퍼 인생게임하고있어 방패 나온다 티비 조심해라 이 집템 뭐야 비사지냐 티빌방에 망두 티비한테 걸리면 지금 가는거야 라바도까지 올라가네 석지할것이여 흐흠 티비 공각이긴 한데 티비 집갖다 티비 집갖다 티비 집갖다 텔레포트에서 뭐와드냐 여기도 로렌즈산냐 티비 살랬냐 누구 로렌즈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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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k 소나리는 무조건 완성하는게 더 낫냐? 무조건적으로다가 와 너디냐 이거 그라이브즈 CS 좀 잘먹었네 그라이브즈 야 너너러간다고 조심해라 투명 궁각이다 투명 궁각이여 야 너 조심해라니까 너 조심해라 탑은 이거 일단 줘야될거 같은데 아 안쫑어도 되겠네 두모 용인디 이거 이모를 주면 어 어 어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흑밟 용맞다 해 가야된다 이거 야씨 궁극 5초 와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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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궁극 5초 야야야야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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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무 시발 어 죽을 뻔했어요 용용용용 야 용 지금 바로 가자 이거 지금 가자 지금 가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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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육왕타 질수도 있어 이거 위드 위드샷이 너무 심해서 투명 지금 걸리면 좆된다 지금 요거서 먹자 이거 위드위드위드위드 위드샷이 더 이정아! 조용히 좀 해 오오오오 아 왜 놀러 가는데? 아 록스 타고 있으면 안되는데 록스님! 아 저 브레이크스 이 슈발 뭐야 아 록스 뭐하냐 뭐야 록스님 타면서 시스템만 먹고 있을 때가 아닌데 중점 록스님! 타면으로 록스님! 형님 이거 따셔야될거같아 바로 날로와라 공로에 야 X댔다 어떻게 따야돼 저거 야야야야 야 X댔다 X댔다 X몰해봤어 X댔다 X몰해봤어 아 X댔다 X몰해봤어 동영하지마시오 나한테는 게구나 여러분 다른데 먹어야 될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5AP란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저런 거 지금 휘둘리면 답답죠 파랜 카드 지금 뭐 몇대 3 지금 3코우면 조금만 4대 때리면 죽어져 저거 제가 테리니까 가야 돼 아 아 아 진짜 잘한다 아 나 망경이도 뻗고 쎤나 쎄가지고 이거 뱃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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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인새끼 간다 지금 어쩔 수 없다 인새끼 간다 인새끼 가야되죠 야 시발 야 샹꽁 뭐해 아 저거 궁써서 죽어야죠 스턴 걸려서 아 인지어 골카를 존나 세잖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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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마리에다가 지금 저희도 존약까지 담아면 못말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용 줘야 될 것 같아 이번가 주자 강가결 넓히시오 앗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한 번 잡아보자 뺀 척 하면서 연기 한 번 해봐 들어가봐 들어가봐 애들 다 올라와요 와 이거 다 안 나온다 지금 걸리면 간다 지금 바로까지 치냐? 와 와줘야돼 시야 없어서 와줘야돼 와드로 공포탄 존나 날렸다 바울은 바람 먹지마라 위더링 어 또 친다 또 친다 또 쳐? 이 무비 중에 치는거야 지금 와 2패벅어 2패벅어 이거 할만이 없네 아 2패벅어 아 2패벅어 들어와 들어와 야야야 이 새끼 이거 이 뿌야 좀 찾아라 씨빨 진짜 좀 씨빨 아 푸크 씨발 아아 바로는 안 나갔지 그래도 다행이다 잡는 게이득이다 와아 스페이 한 번 짜렀네 그래도 스페이 한 번 짜렀네 그래도 스페이 한 번 짜렀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지금 11킬이거든 스페이는 스페이 한 번 짜렀어 스페이 한 번 짜렀다를 스페이 한 번 짜렀다 스페이 한 번 짜렀다 럭스 2코어템 3코어 1보 직전 실수는 잘못하면 그 보세 보이면 바로 이번엔 최고다 쓰냐 지금? 럭덴 못칠걸? 아 이거 자르면 좋은데 럭덴 못칠걸 치냐? 네 치고있어요 저거 저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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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만한다 오 있다 고구모 고구모 오 시바야 프리딜이 안나와 이거 존나 때네 아 죽겠다 이거 집막아야되는데 이거 럭스가 궁으로 가면 스트랠라하나? 럭스가 이걸? 궁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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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위드에서 해 지금? 걱정이다 가는데? 아니 궁도 있는데 궁도 안쓰고 뭐하지 지금 럭스? 아 럭스님 궁있는데 궁도 안쓰고 지금 뭐하시는거지? 아니 위드에서 궁이 있었어 방금 궁풀이 돌아왔다니까 어 이거 자르겠다 아 잘랐어 바른스놈으로 못굴려 이러면은 일로오세요 이거 아 조심스럽게 아 조심스럽게 하긴 쟌나 să 세제 박치기도 다음템은 다음템 뭐가지? 우리 가창자님도 뭐하는게 좋겠습니까 이거 나이까지 떴어 방태만 안하자 망자를 가는거 하자 지금 이 방어력이면 조금만 다 내삭에 맞으면 잘가고 다용도 주자 어쩔거 없어 이거 너무 좋아 그냥 조금만 더 골랐을 거잖아요 초기능은 내가 사실 많이 못내지 어떻게 나가겠다 이거 어떻게 나가겠다 이거 퇴워무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야 AP 몇이냐 지금 택배 830이네 마저템이 그 3개인데 시발 이러네 벤시에다가 지금 이러는데 그냥 무단하게 짓는 파가 왔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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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뭐 한다고 해도 일팔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뭐 한다고 해도 일팔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새끼맨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조합 차이가 아니예요 투패가 너무 터뜨렸어요 투패가 진짜로 아 진짜